꺼드럭 꺼드럭이 검색하니까 거만하게 잘난체 하면 자꾸 버릇게 굴다래 꺼드럭은 뭐야 거만스럽게 잘난체 어쩌구 랜선 친구네 랜선이지 랜선 랜선이야 랜선 거들먹거린데 꺼들.. 꺼드럭이? 꺼드럭거리지마라 아 그 뜻이구나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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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관심 없어요 사투리 예 사투리 아마 빠지면은 또 다른데 빠진다 나중에는 뭐 이제 혼자 없어 얘도 나오구 뭐 이제 함흥 함흥 사투리도 나오고 막 그럴거야 함경북도 사투리 막 나오면서 진짜 막 엉쳐날거다 그만해 끝도 없어 레알 레알 끝도 없어 함경북도 막 사투리나오고 막 그렇지 에 흐흥 근데 그건 있었어 제주도 에 막 뭐하멘 그러는데 뭐하멘 뒤에 맨을 붙인데 외국이냐고 그랬는데 뭐하멘 뭐하멘 왓썸멘 하면서 막 그랬는데 놀리지마라고 막 그래갖구 뒤에 맨 붙인데 뭐하멘 왓썸멘 뭐하멘 뭐하멘 음 그게 왜 워멘가 왜 흐흥 아 전라대사람들 워멘 잘쓰니까? 그거는 뭐 개그.. 개그맨들이 쓰는거지 어 개그맨들이 그냥 전라대사람은 뭐 약간 이런식으로 막 한다고 워멘 막 이런거 한다고? 그건 개그맨들이 쓰는거 아니야? 나 워멘 잘 안해 워멘 잘 모르겠는데 어 나는 나는 못들어봤어 음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워멘 쓰는걸 못들어봤어 워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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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했어? 나 기억 안나 했나? 워멘 전라도의 워멘가 경선두에는 뭘까? 마! 이걸까? 뭐 전라도 하면 떠오르는 거기있잖아 워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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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선두에는 마! 마! 나! 지 지도해, 나는 해 그렇게 되더라 예 치아라 치워 아니야 나는 근데 나는 요즘 쿨링업해 쿨링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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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 요즘 유식하게 말해 에이 쿨링업 해야지 쿨링업 에이 나 지금 무식한 것들 쿨링업이 뭔지 모르지 에바사스인데 어? 핵 에반데? 끌리데블 몰라? 정말 애들 진짜 무식하며 진짜 미쳤다 쿨링업 에이 쟀다 뭔 얘기를 하냐 대화가 안통하는구만 쟤넨 전부터리본데 오늘 영상도 아야야야야야 녹화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아 깜짝아 휴 아 깜짝아 휴 아 깜짝아 휴